안녕하세요. 저는 동서울대학교 신산업특하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교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모두의 연구소와 같이 공동으로 랩을 운영하기도 하는 랩장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이성진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다 한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랩 모드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주행랩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산업 동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랩에서 올해 7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7월에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 연구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 결과물들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랩에 대해서 후개를 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모드위원을 시작한 게 한 2016년쯤에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쯤에 이제 원래 회사에 있다가 학교로 옮기면서 우리 모드위원에서 이제 같이 이제 거의 시작할 때 이제 같이 했었고 그때 뭐 IoT랑 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딥러닝이 이제 뭐 막 이제 나오면서 딥러닝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다가 코로나 때 이제 잠깐 쉬었다가 코로나 때 이제 제가 그 연구를 잠깐 적고 이제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부분 미국 주식하면 생각나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테슬라를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예 꽤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어 이게 아주 하염없이 이제 밑으로 이제 패대기 치는 걸 보면서 안되겠다. 나도 좀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일론이 잘하고 있는지. 그걸 좀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 과제도 받게 되고 이렇게 뭐 논문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랩도 막 열어가지고 이런 또 여기까지 또 있게 됐네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한참 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과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 과제를 받게 되면서 어 인프라를 잘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금액이 꽤 돼가지고 뭐 라이다도 고가의 채널 라이다도 뭐 많이 구축을 하고 뭐 카메라도 사고 뭐 전기차도 사고 뭐 샀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연구할 학생들을 어 모집하다 보니까 어 이게 다들 이제 초심자여가지고 이제 쉽사리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던 찰나에 모두 연해서 전문가 분들이랑 같이 하면은 조금 좋은 효과가 낫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1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2기입니다. 그래서 1기 때도 뭐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고 2기 때도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거쳐가신 분들은 한 50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한 10여 명 정도 되시고요. 10여 명 분들 뭐 다들 대단하신 분들 많습니다. 뭐 로봇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배터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좋은 배터리 회사 있잖아요. 뭐 거기도 있고 뭐 모여가지고 이제 어 그 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은 워낙 인프라가 중요한 연구다 보니까 딥러닝에서 시작해가지고 영상 인지를 조금 주로 하시는 분들이 한 패스가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패스 경로계 요쪽으로 이제 좀 익숙하시고 뭐 제어 쪽 익숙하신 분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부류가 있어가지고 그 저쪽 이제 제어 쪽이라든지 패스 쪽을 좀 잘하시는 이제 오태윤 교수님이라고 저희과에 뭐 ADD에서 있다 오신 분인데 저희 둘이 이제 같이 랩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지금까지 저널이 이제 하나 억셉트 돼서 아마 다음 달에 출판이 될 것 같고요. 국제학회는 6편 정도 이제 썼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아마 이제 방학이니까 방학 때는 제가 조금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틈나는 대로 써서 한 3편 정도 저널 한 3편 정도를 더 쓸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요. 여기 모드위원회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진행 연구는 이제 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지판단 제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계가. 그래서 처음에 카메라나 라이더로 상황을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파악하고 그리고 주변 사물이 뭐뭐가 있는지 그렇게 판단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경로를 만드는 판단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엑셀, 엑셀레이션이랑 브레이크랑 뭐 핸들이랑 그래서 종방향 제어, 횡방향 제어, 브레이크 요거에 대한 제어까지 그래서 인지판단 제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물론 이 안에는 세부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V2X 같은 이제 통신 기술도 들어가게 되고요. 굉장히 인지판단 제어는 개념적인 거고 실제로 들어가면 그 갈래갈래가 어떻게 보면은 더 세분화되고 어떻게 보면 구분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좀 서로 통합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렇고. 아 잠깐만. 네. 이렇게 인지판단 제어에 이제 조금 포커싱을 해서 연구를 하는 편입니다. 인지 쪽을 보면은 그 센서가 주로 이제 라이다 많이 쓰죠. 라이다랑 그 다음에 카메라랑 뭐 레이다랑 이제 쓰는데 저희는 이제 라이다랑 카메라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를 하니까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인지에서 뭐 Semantic Segmentation 주로 하고 그 다음에 Object Detection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기반에서는 뭐 Rain Detection 하고 그 다음에 Object Detection 하고 Segmentation 하고 Depth Estimation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센서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종합적인 상황 판단이 힘들어 가지고 센서 퓨전이 이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센서 퓨전 기반의 인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닝 쪽에는 이제 패스 플래닝이 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패스 플래닝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내비게이션처럼 그냥 패스 하나 이제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패스 플래닝에 가깝고 실제적인 주행은 거기서 앞차도 뭐 끼어들 수도 있고 뭐 차선도 변경할 수도 있고 뭐 급제동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로컬 패스 플래닝 그런스러운 게 하나 있고요. 이제 요런 것도 이제 뒷러닝으로 써서 하느냐 아니면 룰 기반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이 또 역차 간의 통신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VTX 통신도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고요. 실제적인 이제 자율주행에서는 그렇게 되고 제어 쪽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실차 가지고 하면 좋은데 굉장히 힘들죠. 비용도 많이 들 거고 위험할 거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터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고요. 시뮬레이터 기반의 그런 테스트를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면 거기다가 이제 탑재를 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시뮬레이터가 이제 뭐 칼라라고 있는데 근데 칼라가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깔기도 힘들고 네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칼라를 일단은 추천을 드려요. 까시는 걸 성공하면은 일단 반은 성공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언리얼 기반이라서 굉장히 또 포토 리얼리스틱 합니다. 괜찮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자체 시뮬레이터로 유명한 게 모라이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모라이라는 회사는 이제 유니티 기반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버벅일 수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것도 쓸만합니다. 저희 학교랑 모라이랑 좀 협약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좀 괜찮은 가격에 이제 뭐 쓰고 있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차가 힘들다면은 로봇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저희는 이제 그 과제 받아가지고 한 게 자율주행 도로를 학교 내에 구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그 구축을 하고 거기다가 뭐 차선 그려놓고 신호등도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돌 수 있게 해놔서 그래서 이제 그 뭐 ERP40 이라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업맨트 솔루션이라는 자율주행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전기차 플랫폼이에요. 그것도 이제 괜찮은데 그거 몇 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잘 하고 있어서 에자일엑스라는 이제 중국 그 유지부이라고 해야 되죠. 그 유지부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져다가 지금 이제 탑재를 해서 실험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인지판단 제어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연구 영역 중에 하나가 데이터셋 빌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터셋에 따라서 그 데이터셋에 트레이닝 시킨 게 다른 데이터셋에서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파인 튜닝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주 타겟을 하고 있는 데이터 그 영역에 대한 데이터셋을 좀 가능한 많이 습득하고 뭐 특히 이제 날씨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뭐 낮이라든지 밤이라든지 그런 거 다양한 변이 효과에 대해서 다 습득을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면 당연히 이제 정확도가 올라가고요. 네. 이런 게 이제 주 저희 그 연구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지금 보유한 기자재 그 과제로 이제 보유한 기자재가 이렇게 되는데 벨로다인 뭐 얼마전에 아우스터한테 이제 인수되긴 했지만 벨로다인이 뭐 그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 16채널 6개랑 그 다음에 32채널 하나 32채널 가격 어느 정도 대충 아시죠? 비쌉니다. 비쌉니다. 일단 천만원 넘어가고. 근데 뭐 32채널을 실제 자율주행에서 쓰기에는 되게 무리수가 많죠. 128채널 256채널 써야 되는데 그건 억으로 갑니다. 그래서 억으로 가기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 32채널 가지고 썼는데 그거 가지고도 이제 이따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벨로다인 너무 비싸가지고 허사이를 샀는데 허사이는 이제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인데 128채널에 원래는 이제 벨로다인은 200m 레인지에요. 근데 허사이는 50m 레인지로 조금 저가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1000이 안 돼요. 128채널 인데도 900 정도 해서 접근성이 좀 좋아가지고 이거 좀 샀고. 그 다음에 뭐 장난감에 쓰는 RP라이더 이런 거 10만원짜리 몇 개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도 뭐 셔터스피드가 중요해가지고 플레어 캠이라고 그런 캠도 좀 사고 뭐 이제 실외 배송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통계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로 쓰는 게 RGBD 캠을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캠도 좀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서버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킬 서버 이거 구축하는데 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렵다고 하던 HBAC도 저희는 구했습니다. 그래서 HBAC도 가지고 이제 드라이브 GBT를 돌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ERP랑 애자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트랙을 구축을 했어요. 학교 내에. 그래서 이런 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도로 만들고 뭐 신호등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 하는데 좀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 저런 건 좀 라이센스 좀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음 다음. 아 이전으로 한번 다시. 그래서 저희 이런 학교의 인프라랑 그 이제 모델 통한 여러 이제 전문가들 네트워크랑 같이 합치면은 좋은 시너지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 결과물들이 있어서 이제 뒤에 공유를 해드릴 거고. 이제 자율주행 연구 동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엔트리에서 미드 레벨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테슬라 주주들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게 이제 얼마 전에 23년도 4월인가 5월인가 발표된 그 자율주행 순위에요. 전세계 이제 업 그 회사들의 자율주행 순위인데 뭐 1등이 모빌아이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신뢰성이 좀 떨어지죠. 어쨌든 이게 1등은 모빌아이라고 하고 2등은 웨이모라고 하고 3등은 이제 바이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테슬라는 16등입니다. 그래서 아 전 이거 보고도 아 진짜 그럴까 해서 이제 나름 리서치를 해봤는데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제 순위는 이제 뒤에 따로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좀 이제 뭐 우리 이제 한번 국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도 있으면 좋으니까 현대가 이제 5등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A2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현대에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 이제 창업한 회사에요. 그래서 상당히 잘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율주행을 실제로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창업도 생각하시고 이런 분들 많으니까 자율주행 창업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현대를 제껴야 되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토노머스 A2G가 이제 타겟으로 잡은 건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 괜찮죠. 비즈니스 모델이. 마을버스는 주로 중국 향?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 버스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인건비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시골이라든지 도심 외곽 지역은 마을버스가 뭐 다니는데 굉장히 이제 심플한 환경이니까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언제 했는데 투자도 많이 받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도 뭐 경일대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창업하시는 회사인데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회사 간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제일 잘하는 회사는 웨이모고 두 번째는 모빌 라인이 아니면 테슬라 그렇게 해서 탑3를 저는 그렇게 뽑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율주행을 구성하는 필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하드웨어로 치면은 뭐 차체 센서 스윗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임베딩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영상 인지하면은 온 디바이스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뉴럴 프로세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온 디바이스 컴퓨팅 능력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보냈을 때 그 서버 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뉴럴 프로세싱 능력 그 다음에 뭐 맵을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 HD 맵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마이크로 맵을 사용하는지 뭐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모듈이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 뭐 예를테면은 엔드 투 엔드 러닝을 하면은 사실 끝판왕이잖아요. 되게 이제 성능이 좋을 게 뻔한데 근데 사실 그거를 이제 실제로 구현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그런 소프트웨어 모듈을 어떻게 이제 설계가 돼 있는지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그 심심하시면은 저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그 웨이모랑 테슬라랑 그 주행하는 거를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물론 저거는 FSD 11 버전 기준입니다. FSD 12가 이제 엔드 투 엔드 러닝이 적용이 됐어요. 뭐 그래서 잘 돼요. 잘 되는데 어쨌든 저거는 이제 11 버전입니다. 지금 12 버전은 참고로 그 직원들만 쓸 수가 있어요. 일반 사용자들은 이제 배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거 기준으로 보면은 웨이모가 훨씬 잘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 지역은 이제 피닉스 지역인데 그 일단은 출발지랑 도착지를 똑같이 찍어봤어요. 웨이모랑 테슬라랑 찍어봤는데 테슬라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갑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빠른 길로 잘 이렇게 그렇게 인도를 하는 반면에 웨이모는 자기가 이제 라이다를 구축한 그 HD 맵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만 이제 동작을 해요. 거기를 벗어나는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거 아예 잡지를 않아요. 도심 운전만 가능합니다. 그 대신 그렇게 잡은 거를 사람이 거의 개입 없이 정말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해냅니다. 웨이모는. 뭐 그러겠죠. 라이다를 뭐 4개를 쓰고 카메라를 뭐 16개 쓰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진짜 잘 되고요. 근데 테슬라는 안타깝게도 중간에 개입을 해야 돼요. 카메라만 가지고 해서 그런지 인지가 이제 중간에 조금 인터럽션 걸리는 게 있어요. 그렇고 뭐 그런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라이다에서 비롯된 맵을 어떤 맵을 사용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라이다는 HD 맵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도 알고 영상 인지가 굉장히 잘 되고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영상 인지가 조금 떨어지고 그 대신 이제 뭐 버벅임 없이 동작하는 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게 조금 포인트인데 그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그 다음에 LA, 그 다음에 오스틴 이 4개 지역에서만 가능해요. HD 맵이 거기에서만 구축이 돼서. 근데 테슬라는 전 지역이 다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테슬라가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완벽하게 되기 시작했다. 그 말은 미국 전역이 다 완벽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요런 거. 그 대신 근데 코스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훨씬 저가로 이제 구현을 한 뭐 그런 포인트는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요렇게 된다. 그래서 그 하이웨이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 다음에 자율주행 수준은 요렇게 되고 그 저기 웨이모가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HD 맵이 디펜던시가 웨이모가 조금 있어서 그렇고 그 대신 스케일러빌리티는 좀 떨어진다. 테슬라는 스케일러빌리티가 좀 좋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 자율주행의 구성 기술들을 좀 보실 텐데 하드웨어 센서를 어떤 거를 쓰느냐. 그래서 테슬라는 카메라를 8개 쓰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를 1개 쓰고 초음파 센서를 12개 씁니다. 초음파 센서를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요것도 이제 없애려고 하니까 인지만, 그 카메라만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요것도 바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웨이모인데요. 요거는 이제 카메라 17개 쓰고요. 레이더 6개 쓰고 라이다 4개 쓰고. 뭐 비용이 이것만 해도 뭐 억이 넘어가겠죠. 사실. 그 다음에 맨 왼쪽 아래는 지금은 이제 조금 그 돌아올 수도 없는 강을 건넌 크루즈라는 회사인데요. 크루즈 사건 아시나요? 그 중지 됐어요. 사람 밟아가지고. 그건데 거기도 뭐 사실 엄청난 이제 요런 센서를 쓰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모빌아이 겁니다. 모빌아이. 그래서 모빌아이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스라엘 업체인데 이제 인텔이 인수한 업체잖아요. 나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라이다랑 카메라랑 여러 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 구성은 요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센서가 가장 큰 차이점은 라이다를 쓰느냐 안 쓰냐의 차이가 있어서 라이다를 쓰는 업체들은 HD웹으로 가고요. 그러려면은 지도 용량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 뭐 전역을 돌아다니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거를 실시간으로 받고 지우고 받고 지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대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경량화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라이다로 구축된 이제 뭐 옆에 보면 나뭇가지들 되게 뭐 고 데이터 용량을 필요로 할 거잖아요. 그런 거 조금 가지치기 하고 뭐 그런 기술이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그 2D 기반의 그 차선과 그 필수 운전에 필요한 뭐 교통 포지판 뭐 이런 거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좀 간략화를 한 마이크로 맵을 씁니다. 그래서 훨씬 실시간으로 잘 동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드웨어에서 그 그런 인지한 영상들이라든지 신호들을 온 디바이스로 처리하기 위한 그 엣지 컴퓨팅 능력을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표가 요게 이제 테슬라의 그 FSD 컴퓨터 사양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하드웨어 3이고 오른쪽이 하드웨어 4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4가 2023년 7월에 새로 요 때부터 이제 요걸로 이제 양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뭐 다른 거는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물론 삼성 들어가죠. 삼성이 이제 좀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빨간 박스로 돼 있는 거 보시면은 하드웨어 3는 36 테라오퍼레이션 테라옵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 4는 50 톱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뉴럴 연산 능력이 조금 더 강화됐다. 뭐 이렇게 요런 거를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에 반해서 요게 이제 그 뭐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왼쪽에 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어디 리서치 업체에서 이제 그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그 뉴럴 프로세싱 그 연산 능력을 이제 비교한 건데 사실 엔비디아의 올인이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 500 톱스 정도 제공을 해주거든요. 물론 두 개를 달았을 때 근데 그것도 되게 쌉니다. 하나에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두 개 달면은 이제 500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저거를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성비 있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모빌아이 거를 보시면은 한 40에서 42 정도 톱스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 모빌아이는 원래 이제 그 SOC 이제 그 반대체 하는 쪽이니까 요런 거를 좀 잘 해놨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서버 능력인데 요 서버 능력은 그 테슬라는 이제 도조 칩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조 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성능이 그 D1 칩이 A1-100이랑 성능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연산 그 환산을 해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연도별로 이제 그 서버 그 연산 능력이 이제 쭉 이제 계산이 될 텐데 A1-100이 저 정도 한 4만 개 정도 있고 V-100이 4천 개 정도 그 다음에 그거를 A1-100을 이제 뭉쳐놓은 그 A1-100 플릿이 이제 1,600개 정도 그 다음에 H-100이 이제 4월 달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한 6천 개 정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테슬라 D1, D1이 이제 A1-100이랑 이제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고개 한 3천 개 정도. 그래서 요 정도 이제 23년 9월 달에 이제 저 정도 연산 능력을 갖췄는데 저거 기준으로 보면 이제 구글의 턱없이 모질러요.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훨씬 저런 게 잘 돼 있고요. 뭐 왜 그런지는 뭐 아시겠지만 아 그래요?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 구글이 굉장히 그 LLM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특화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이제 서버 능력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한창 이제 조금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엔드 투 엔드 러닝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인지 판단, 제어 이 세 개를 하나의 통합신경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영상 인풋을 받아서 최종적인 제어 아웃풋까지 나오게 하는 그 통합신경망을 지금 몇 개의 리서치라든지 회사에서 이제 조금 공개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조금 신경망을 좀 바꿔보기도 하고 지금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리를 해보면은 웨이모가 자율주행 능력은 가장 좋다. 서버 능현상 능력도 굉장히 좋다. 그 대신 그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센서의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자율주행하는 비용이 너무 고가다. 그 대신 약점은 자체 플랫폼이 없다. 그리고 서비스 지역이라든지 확장성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FSD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겠죠. 세사 가격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자체 플랫폼이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확장성이 좀 있는 게 또 장점이고 근데 지금 성능은 조금 걸려있다. 연상 능력 때문에. 그 카메라만 쓰는 거라서 연상 능력이 좀 걸려있다는 게 좀 단점이고 엔비디아가 이제 하나 더 넣었는데 엔비디아나 모빌아이나 둘 다 이제 자체 플랫폼이 없는 그런 걸로 이제 좀 그런 회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연상 능력은 좋은데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자체 플랫폼이 없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구글도 그렇지만 이제 그 자체 생산 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도 TPU라는 게 있죠. TPU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AMD도 얼마 전에 뭐 발표율을 하긴 했는데 그런 뭐 대체품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계속 해도 돼요? 시간이 빠르게. 네.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물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저희 모노큘러 데프스 에스티메이션 쪽에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 중점을 해가지고 조금 성능을 개선을 시켰고요. 뒤에 보시면 기존에 이제 앱서럴 렐러티브 에러 렐을 0.0528을 0.0508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타 기술들을 더 땡길 수 있는 그런 오그멘테이션 기법들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도 이제 오그멘테이션을 좀 해가지고 성능을 뽑아 봤는데 그 포인트 필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오그멘테이션은 지처랑 그 다음에 샘플링 샘플링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랑 그런 것도 섞은 것들이랑 이제 스케일 하는 거랑 이제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음 그 포인트 클라우드 개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빼면 성능 무조건 떨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샘플링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굳이 조금 그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싶으시면 지터만 하셔라. 나머지는 다 성능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차 자체의 엣지 컴퓨팅 능력이 그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 FSD 칩 같은 경우는 그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한 50톱스 정도로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인지 연산을 가능한 컴팩트하게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멀티태스크 러닝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한은 그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레인 디텍션이나 데프스 에스티메이션 이런 거 할 거 있으면 공유 망을 만드셔가지고 거기 안에 다 때려서 압축을 시키시고 브랜치를 서브 넵트로 구성하시는 게 가능한 압축하실 거다. 압축이 될 거다. 속도도 훨씬 빠르다. 정확도도 더 좋아질 수도 있다. 다음번에 보시면은 뭐 알고리즘 해가지고 이번에 SCI 된 건데 뭐 이런 게 있고 결과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유의미할 거는 그 모든 거를 다 때려받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잘 되는 것만 묶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프스 에스티메이션 잘 안 돼요. 따로 빼세요. 그리고 2D 영상인지끼리 묶고 3D는 따로 빼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성능이 잘 안 나온다. 두 개가 코렐레이션이 잘 안 된다. 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패스 플래닝이 있는데 에이스타랑 RLT 있는데 실질적으로 쇼티스 패스가 자율주행에서는 베스트가 아니다. 사람이 타는 거라서 빨리 가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꺾이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그 주행 안정성을 생각하면 RLT가 더 좋다. 성능은 좀 포기하더라도 주행 안정성을 생각하는 알리기점을 선택하셔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